그럼 이 로그인의 상태를 나타내고 로그아웃할 수 있는 이 UI를 다른 페이지에도 전파를 해야겠죠?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도 안 나오고요 create에도 안 나오고, update에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? 우선 여기 있는 auth와 관련된 코드를 저는 별도의 파일로 쪼개서 다른 곳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lib directory에다가 auth.js라는 파일을 만들고요 이 파일로 이주를 시키겠습니다 여기 밑으로 빼고 여기 있는 걸 컷해서 여기로 옮겨 놓고 그리고... template.js랑 비슷한 형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... moduleExport는 객체 이렇게, 이렇게 그 다음에 authOwner가 function이다 라고 하고, 여기 있는 이만큼의 코드를 copy해서 붙여넣기 삭제 그럼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삭제 그리고 그 다음에 auth.status.ui 들 가 함수다 function이라고 하고 그 뒤에 있는 매개변수를 처리하는 부분을 붙여넣기 하고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삭제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모듈이고 모듈은 이름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prefix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isOwner 여기는 status.ui 라고 이렇게 하면 깔끔해지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기존에 작업했던 index.js 에 사용하려면 bar auth는 require 상위 디렉토리의 lib 밑에 있는 auth 이렇게 하는 거죠 js는 생략 가능하죠 그 다음에 auth를 어디다가 넣으면 돼요? 여기에다가 점을 찍으면 되지 않겠어요? 자, 이렇게 했고요 잘 되는지 확인을 해 봐야죠 리로드 해 봅시다 뭔가 문제가 있네요 뭐가 문제가 있나 auth.isOwner 가 없대요 뭔가 했더니 auth.js 안에서 이런 코드가 있네요 이런 코드 여기 이 auth 앞에 있는 auth는 this로 바꾸고 isOwner 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, 그리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, 그럼 이제 전파를 해야죠 자, 우리 여기서 했던 것처럼 일단은 상세 보기로 갔더니 여기서 또 에러가나요? 그래서 저는 topic.js로 가서 auth는 require limit auth라고 이렇게 해 주고요 여기 auth 부분을 어디다가 붙여넣기 할까요? 자, 일단은 create 아니죠, 상세 보기에서 제이밋으로 쭉 가보니까 제가 여기 page.id 값을 가지고 화면에 출력하는 이 부분에 이제 추가를 하면 되겠죠 템플릿 끝에다가 auth.is 아니죠 status.ui request.response 이렇게 하고 reload 잘 됐죠? 그럼 여기 있는 이 코드를 다시 copy해서 create 했을 때도 이 위에가 나오게 해야 되니까 create가 어디인가요? 위쪽으로 가서 이 제일 끝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reload 잘 됐고요 그 다음 update로 갔을 때도 나와야 되니까 어디 있나요? update page id 위에 제일 끝에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처리하면 위쪽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페이지에서 로그인 상태와 닉네임을 표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